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또 마지막 3교시 재미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오늘은 미국 장이 열리니까 열리죠.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기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은 선물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소위 얘기하는 민수탁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요. 또 상품 가격 유가 철강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아는 투자상품 중에 빠지는 것은 거의 비트코인이 유래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빠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골드막삭스가 한 2만 5천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서 좀 밀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특별히 그것 때문에 영향받는 것 같지는 않고요. 더 좋은 밈이 있다 보니까 민주식을 많은 분들이 좀 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고서 원문이 있으면 보고 싶어요. 시간이 되면. 예를 들면 그걸 어떻게 예상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까지 내려가고 비트코인을요? 비트코인을 얼마까지 오르는지. 예를 들면 유가는 기본적으로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격에 따라서 흐때흐때 다른 것인데 골드막삭스가 아니라 골드막삭스 뭐라도 그걸 어떻게 예상하고 참 예측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궁금하고요. 물론 맞고 틀리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측이 그거는 뭘까요? 그게 그렇게 가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저도 궁금증이 있습니다. 궁금하다군요. 일단 나중에 한번. 보죠. 있어도 설명이 안 될 거고 사이가 안 될 거고요. 한 달 동안에 어차피 오늘 6월 1일이다 보니까 한 달 동안에 주가를 먼저 짚어드리고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맵을 보고 계시는데요. 아신 것처럼 애플이 한 6%가 빠졌고요. 아마존이 7% 그 다음에 테슬라가 7.65%가 빠져가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정보도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이 올라갔고 금융 이쪽입니다. 헬스케어 쪽이 좀 강했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필수소비재 우리가 얘기하는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것들 P&G 같은 것들이 한 달 동안 강세를 보였고요. 산업재도 괜찮았고요. 에너지는 소폭 좀 마이너스였는데 오늘은 아마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유티리 소재는 중요하지 않을까 빼고요. 이미 소비도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쨌거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빠졌고 관심이 별로 두지 않는 업종은 올라갔다고 보시면 깨끗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됩니다. 한번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애플이 6.65% 마이너스 한 달 동안 아마존이 7.15% 마이너스 MS가 1% 때 소폭이 하락 페이스북이 약보합 정도 0.24% 구글이 마이너스 1.5%가 빠졌고요. 테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65%가 빠지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또 IPO ETF 이건 IPO ETF니까 전반적인 종목의 하락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6%가 빠졌고요. 스펙도 역시 4% 하락을 보여줘서 우리 주린이 분들이 예탁원 기준 많이 보유한 종목들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사신 종목들은 어쨌거나 재미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S&P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5월 달 약간의 플러스였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 우리가 좋아하는 주력 종목들은 다 마이너스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달도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과연 IPO, 스펙, 빅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까지는 현재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6월 1일 날 첫 거래이니까 좋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번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고용지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우려 기대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너무 잘 나오면 아마도 또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것 같고요. 못 나오면 지난달처럼 일단은 금리 인생에 물건 나갔다는 얘기보다는 미국 경기가 이렇게 회복이 안 되나 하는 것들이 나와서 어쨌거나 그 중간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잘 나와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덥지 않은데 요즘에 무슨 장마인 것 같아요. 날짜가 계속 비가 오는데 여러분들 이건 이제 과거 동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원래 6월달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우리가 먼 기간 필요 없이 최근 10년 동안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가 딱 보기에는 지금 6월달, 7월달 좋았어요. 5월달 안 좋았고 그러니까 6월달 한번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한번 기대 한번 해보자. 물론 이제 이게 통계니까요. 어디까지 통계니까 재미로 보는 건데 6, 7월달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번 때는 한번 기대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항공 미국에 먼저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거의 잡혀가지 않습니까? 지금 봤더니 두 번 맞으신 분들이 전 인구의 40%가 두 번을 맞았대요. 그럼 이제 거의 집단 면역이거든요. 왜냐하면 30% 이미 걸렸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치면 70이니까 보통 70% 이상이 있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집단 면역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빠르게 좀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항공 업계에 항공 여행자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항공 여행자의 지금 회복이 지금 마이너스 26%가 더 올라가면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 수준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26%를 보시면서 그러면 좀 있으면 일단 100% 아예 회복을 다 해버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일단 여행은 항공을 이용한 여행은 정상이지 않습니까? 정상? 그런데 여기는 물론 국내 여행들도 다양하지만 이걸 보시면 저는 딱 투자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아요. 항공 관련 ETF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완벽하게 회복한다 그러면 그런데 어떤 한 회사를 찍기는 어렵지만 전체 항공 업을 같이 보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딱 봤더니요. 항공 ETF가 JTS였거든요. Z라고 하는. 그런데 똑같습니다. 딱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선을 그은 게 과거의 정상치예요. 이것도 거의 똑같은 수치로 밀려 있거든요.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20% 이상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항공 업계를 다루고 있는 항공 ETF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지만 미국 내에 있는 항공을 이용한 여행객 수가 똑같은 수치로 지금 회복을 가능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들이 나는 진짜 곧 될 것 같아 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 ZETF를 한번 가져가시는 것도 또는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거는 주로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항공주들? 전체 다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항공 업계 전부 다. 여행도 담겨 있고 뭐 그랬어요? 여행주는 없고요. 항공회사만. 항공회사만. 그런데 뭐 Z블루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죠. 델타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굳이 하나 찍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저거 회복되면 예전보다 더 많이 다니지 않겠어요? 단기적으로 한 1년은? 미친듯이? 펭트업 디맨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전 고점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까 먼저 그림을 보고 나서 그러면 진짜 아까 보여드린 항공 여행객이 벌어졌으면 관련 ETF가 어떨까 봤더니 정말 똑같은 수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 판박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진짜 비슷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반영되는 그런 것들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은 항공지 ETF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아까 우리 이 프로미 마스처럼 빠르게 만약에 회복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딱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저도 탈 것 같고요. 많은 분 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세일포스 닷컴에 대한 지난주 금요일 날 잘 나왔죠.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일단 투자견이 바뀐 걸 보여드린 건데요. 세일포스 닷컴에 드디어 목표 주가 300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프리가 300달러 골드박스 하스가 320달러를 제시하면서 지금보다 100달러가 더 유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혹시 조금 이렇게 뭐죠? 세일포스 닷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살 때가 아닌가. 제가 이제 실적이 나온 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정도 실적이면 한 10% 올라야 되는데 그날 한 5%밖에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씩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이비들의 의견은 대부분 다 바의견인데 모두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나 루프 캐피탈만 보유 의견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목표 주가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늘 얘기하지만 어떤 기업의 실적이 나오면 그 다음 날 마켓비트 사이트 가셔서 마켓비트요. 다시 한 번 이 투자견이 바뀌는 걸 한 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견을 올리는 모습이 보였으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쉽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아시아가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만 지금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데 오늘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자세한 보고서인데 제가 여러분들 쉽게 쉬운 것만 가져왔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사상 최고의 확진자 사망자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악의 상황이고요. 오늘 보니까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인구가 얼마냐면 한 3,800만 명이 한국보다 적거든요. 그런데 지금 7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갑자기 말레이시아가 폭발적으로 증가. 오히려 인도를 앞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호주도 멜버린 빅토리아가 지금 7일 동안 다시 한 번 봉쇄가 되면서 갑자기 또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싱가포르를 이러다 보니까 항공기 아예 중단시켰는데 갑자기 원래 호주가 잘 된 국가 아니었습니까 방향이. 그다음에 방역 우수국가를 뽑혔던 대만도 3단계 봉쇄를 함에 불구하고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태국은 또 변이 코로나가 또 발견되면서 국경을 폐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본은 올림픽 개최 의지에도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도쿄 등지에 있는 주요 도시에 6월 20일까지 긴급상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건 이게 이제 올림픽이 몇 주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도쿄올림픽이요? 네. 관심 없으시죠. 관심 없지만 제가 이제 관심이 없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제 상식적으로 7월 23일 날 시작해서 8월 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되게 웃겨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서 구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관광객들 관중들은 이미 일주일 전에 검사를 받아야 돼요. 아 관람하려면. 네. 관람하려면. 증명하면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먹어도 안 되고 음료 마셔도 안 되고 뭐 이런 거 다 되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사 밑에 댓글이 막 엄청 날렸는데 그럼 내가 왜 가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안 가지. 그럼 차로 오지 마라 그러라.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는 터져 있고 올림픽 개최에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엄격한 그런 통제에서 아마 만약 한다 그러면 진행이 되지 않을까. 딱 쓰고. 네. 다 쓰고. 딱 조용히 놨고 손 무릎에 딱 올리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경건하게. 네.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관람하고. 네. 그렇죠. 영이.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람하다가 음료수는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음료수도 못 마십니다. 안 되고. 네.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러면 뭐 굉장히 재미없는 올림픽. 그러니까 저러니까 하지 말아야겠죠. 어쨌거나 일본은 그랬고요. 중국이 또 광저우하고 심천해서 변이 발색 발견이 되면서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짱것처럼 아시아 쪽에 전부 다 터지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제가 딱 보면서 대한민국 정말 k-방향은 대단하다. 오이소스 사실 잘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가 다를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가 조금 더 이게 시간이 더 지연되면 어떨까 걱정되고 걱정스러운데요. 제가 이번 여름에는 가족을 꼭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북미 쪽으로 가는 항공편과 이것만 되면 되지 않나요. 상관없죠. 아시아가 안 잡히면 다시 봉지할까 봐. 싱가포르처럼 안 끊어버릴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도 봉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쪽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백신 맞았으면 감염자가 오더라도 관계없지 않나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백신도 두 번 맞아야 돼. 한 번 맞으면 똑같이 PCR 검사. PCR를 한 번 검사하는데 내가 여행을 나오려고 그러면 40만 원 1인당 따로 돈을 내고 검사받고 나와야 됩니다. 한국도 와도 또 10월 격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두 번 맞으면 상관없지만 대부분 다 한 번 맞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상황이 어렵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인 제 얘기니까. 여러분들 아마 유독 IPOE라고 하는 스펙 종목을 많이 보유한 걸로 지금 나옵니다. 소셜 캐피탈 헤드스피아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게 스펙이죠. 이게 이제는 아시는 것처럼 소파이라고 하는 금융회사하고 합병이 완료가 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심벌로 거래가 되는데요. 새로운 심벌은 똑같이 소파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해서 SOFI. 이게 이제 소셜 파이낸스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으로 낯설게 해서 거래가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펙은 한 이 정도의 스펙을 갖춰야 된다. 그 무슨 말이에요? 스펙이 제가 하는 스펙은 이 정도의 어떤 사람으로 치면 스펙이 좋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실적을 보여줘야 된다 기업이. 소파이가 왜냐하면 이번 일봉시장에서 고객수가 230만 명으로 전년 동기의 110%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대출 받는 사람, 탁자금 대출, 모계지 대출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일단 고객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순익이 2억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전년 동기 대비 151%의 신장을 보였습니다. 뭐 하는 회사입니까? 금융회사입니다. 금융회사인데 큰 사이즈가 아니고 조그마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대출 많이 해주는 회사예요. 모계지, 학자금 대출. 그다음에 일본은 또 투자도 하고 있고 투자 상품도 안 됩니다. 여러 개 만드는 상품이 뭐냐면 SPY, SPY는 대표적인 S&P 500을 추정한 ETF잖아요. 얘는 SFY를 만들어서 지금 10달러 대에서 거래를 시킵니다. ETF예요? 똑같은 ETF입니다. S&P 500을 추정한 ETF. 그런데 오히려 이 SPY가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더 잘 올라요? 잘 오릅니다. 잘 오르고 따라가지만 조금 더 얘네가 뭔가 더 감염합니다. 양념을 쳐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SPY가 만든 이유가 돈도 받지는 않아요. 만든 이유가 자기 흥행시키기 위해서 이 기업을 홍보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SPY를 보시면서 소파이가 혹시 운영사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사는 아니고요. 전적으로 대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IPO 2하고 합병하면서 스펙으로 정상 거래가 되면서 핀테크의 새로운 장위를 열겠다. 자기들이. 신기하네요. 대부업체는 아닐 텐데 도밀를 내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SPY가 잘 알려진 기업이 아니니까. 그런데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주로 봤더니 매출은 대출해주고 돈을 받는 거여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일단은 제가 얘기하지만 그 SPY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돈을 버는 기업을 가져간다 그러면 합병한다고 하면 이런 기업들은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미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니까. 회사 이름이? 네. 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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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은 올해 순위도 약 9억 달러 한 10억 달러까지 보기 때문에 1조 원이네요? 네. 1조 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원래 2014년에 만든 회사예요. 이미 만들어진 회사이고 이미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징크레이버가 나는 사겠다. 나는 너무 좋아한다. 소파이로 하면서 극찬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아마 오늘 첫 거래에서 조금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런데 일단 오늘부터는 ipo2가 아니고 소파이로 거래간다는 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해 한 건 아닙니다만 한 1년 얘기하면서 스펙을 칭찬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그렇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런 걸 한번 사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종목도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돈을 버니까요. 그리고 오늘 니오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이 수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니오, 리오토, 샤워펑이다. 그런데 니오가 먼저 나와주면서 약간 안도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니오가 5월에 6711대를 인도했다고 발표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배 정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발표했는데요. 뭐 ES8, ES6, EC6 계속 쭉 나오는데 각자 제가 정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6, 7인용. 6, 7인용이면 카니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그 정도 되는 거에 스마트 전기 SUV죠. 이게 1,400대. 그다음에 ES6가 5인승 고성능 프리미엄 스마트 전기 SUV인데 이건 3,000대. 그다음에 EC6가 이거는 프리미엄 스마트 전기차인데 2,200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니오가 뭔가 프리미엄을 펴봐가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전기차를.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일가에서는 얼마 못 팔았을 거야라고 했는데 6,700대가 넘어가는 숫자를 인도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 이제 조금 정상화되는 구간이 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 주가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더불어서 샤워풍 리오터까지 같이 가는 모습이 나와줄 거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와주면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커지고 있는데 전문점 테슬라는 정말 계속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못 살고 그러고 있잖아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시장을 뺏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와서 오늘은 한번 테슬라의 주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건스턴이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인플레이션 굉장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오늘 마침 모건스턴이가 10년월 국제수익률이 올해 말이 가면 1.8%로 전망하겠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이 오늘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찍은 건데요. 1.618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보겠죠. 그래서 올해는 1.80, 내년은 2.0으로 본다 했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 올해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여전히 인내심을 보이면서 테이퍼링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생각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투자해라 이런 식의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 사실은 오늘 유가 올라오는 거 보면 유가가 이제 브렌트가 70달러를 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군요. 2년 만에 높은 수치입니다. 그게 막 치고 있고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안심해야 될까 걱정이 좀 쓰어요.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 지금 기름값이 갤런당 4달러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5달러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점점 인플레이션 물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유가는 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국채 매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올라가는 것만큼 10년을 국채승률은 얌전하게 움직일 게 아닌가 다행스러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트유가 지금 70.8일 드디어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 70달러까지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WTI는 68달러까지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아까 기사 봤더니 오펙플러스에서 지금 감산 내지는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름값이 워낙 경제 회복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실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철강 모든 원조자가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도 관련 종목이 다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와 엑스몰 같은 거 기억하시면 되니까 상관없이 그래서 일단은 유가 올라간다고 유가 ETF보다는 유가 ETF는 안 돼요. 그거는 돈 벌 수가 없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보통 선물을 넘어가면서 비용이라는 걸 내거든요. 롤오버 비용을. 그러니까 선물을 추정해 만들어진 어떤 유가 ETF는 그다음에 그때 롤오버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이 일부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유가 ETF보다는 그냥 아예 엑스몰 같은 기업이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은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요. 다이몬드 100 에너지라고 하는 심볼이 팡입니다. 팡. F-A-N-G. 재미난 거니까 아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죠. 그 정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준비된 내용을 봤고요. 장도 마침 시작했습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마침 시작했죠. 일단은 출발 상황을 좀 볼 텐데요. 상승 출발했고요. S&P500이 4,230포인트면 역사는 최고치입니다. 오늘. 만약 이대로 끝난다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0.63%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도 역시 0.78% 상승. 나스당은 0.54%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아까 얘기했지만 크루드 오일은 지금 2.88% 거의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다 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민스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AMC 엔터테인먼트가 15.47% 그래서 지금 엄청 올랐네요. 드디어 30달러를 보고 있는데 30달러로 넘어가는 그런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런 과정에서도 민스탑이 올라간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잠깐 간략한 기사를 보고. 기사가 바로 나오죠. 위에 보이시죠. 빨갛게 나오는 거. 브레이킹 뉴스. S&P500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그런데 거의 지금 도달한 것 같아요. 시장은 정말 나무날 데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들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올라가는 이유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850만 주를 머드릭 캐피탈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을 또 발행을 해서 넘겼네요. 그래서 일단은 850만 주를 팔면서 2억 3천만 달러의 또 신규 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상증. 3자 배정. 3자 배정이죠. 통으로 준 거죠. 딱 계산해봤더니 2,300만 달러 2억 3천만 달러 850만 주. 20달러 후반이잖아요. 27달러 나오거든요 대충. 그러면 30달러니까 지금 바로. 이 가격에 사간 거네요. 그렇죠. 이 가격에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하여간 넘겨서 지금 이걸로 가지고 여기 보니까 살림이 보태 쓰겠다 이런 내용을 쓴 거거든요. 부채도 갖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언제였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나 어제였나요? AMC 애터테인먼트의 앞으로 남은 일은 주식을 열심히 발행해서 그걸 팔아서 돈을 벌을 만큼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1센트가 적정 주가다라고 어제 얘기했습니까? 제가 그냥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했습니까? 그런 애널리스트도 있다고 전해주셨어요. 아니 어제 일이나 그저께 일을 이렇게 구별을. 어제는 얘기 안 하셨다고요. 어제 우리 장이 안 있었으니까요. 금요일이 있죠. 기억이 잘 납니다. 그다음에 시네마크가 똑같은 극장 체인점인데요. 콰이엇 플레이스 파트 2라는 게 있나요? 그런 영화가 있나 봐요. 조용한 장소 이런 거 봐요. 2분인가 봐요. 그런데 그런 영화가 있는데 박스 오피스에서 지금 5,800만 달러의 표를 팔았다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보니까 여행의 극장에 대한 회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일단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극장을 가나 봅니다. 미국은. 그래서 amc 그다음에 시네마크 니가 시네마크 이거 다 여행 관련주거든요. 아니 여행 자꾸 극장 관련주인데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시네마크 역시 1.8%가 올라간다 합니다. 미국 역시 극장도 지금 갈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빨라게 지금 백신 맞다 보니까.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아마 제가 예전에 한 번 오래전에 제가 관심했던 기업인데 이게 클라우드 기반의 분석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사모펀드인 kkr 그리고 클라이튼 더블리어라고 하는 이런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 인수하는데요. 주당 16달러에 인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딱 봤더니 딱 16달러까지 거래가 되더라고요. 이건 먹을 게 없겠죠. 그리고 캐노피 그로스는 이건 뭐 실적이 나온 건데 4분기 얘는 4분기입니다. 4분기인데 38%의 매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뭐 이런 것들은 매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나 관련주, 대마추 관련주들은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지만 아직까지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잉 소식만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보잉은 지금 시간에서 1.8%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코엔이 거의 중립 의견에서 시장실 상위 의견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지금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비행기를 많이 가져가지 않겠냐 이런 내용 때문에 투자금을 올린 것 같습니다. 주가나 올라가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하나만 더 볼까요? 3M이 3M이 안전장구 중에 기에 쓰는 게 있나봐요. 기에 쓰는 게. 그런데 그 쓰는 기계를 쓰면 청각이 손실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23만 건의 클레임이 발생했는데 이걸 가지고 물어준 돈이 710만 달러 정도씩 물어줬는데 이건 어쨌거나 그냥 물어준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리온 아까 말씀을 드렸고 존슨앤존슨이 혹시 그거 기억하시나요? 과거에 베이비 파우더에 성면이 함유가 돼서 그걸 많이 바른 주부 몇 분이 암에 걸린 거죠. 처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기사였는데 그래서 일단 벌금 맞은 게 판매받은 게 20억 달러 한 2조 원 정도 넘어가는 건데 그걸 대법원에 다시 한 번 좀 해달라고 하면서 제기했는데 오늘 중으로 오늘 중으로 그 결과가 나온답니다. 다시 심의할지 안 올지를. 상속할 거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면 존슨앤존슨 정말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존슨앤존슨이 아까 얘기했지만 성면에 대한 암 문제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아시겠지만 진통제에 들어가는 오피고기대라는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또 그거에 대한 사실은 진통제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져갖고 그것도 물어주고 엄청나게 많이 물어주는 기업인데 존슨앤존슨이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적기 때문에 주가에 타격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금 많이 내는데 2조 원 깜짝 놀라시잖아요. 심지어 5조 원 한 번에 내고 그냥 털어버리는 기업이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번 매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테슬라도 1% 그래도 올라가네요. 니오나 아까 중국 전기차가 많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마존 강보압 구글도 강보압 페이스북 강보압 MS 강보압 애플 강보압 정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AMD가 좀 강한 모습이네요. 3% 이상 올라가는 반도체가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에너지가 크게 올라갔겠죠. 유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한 2.28%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오늘 딱 보면 그냥 빠지는 거는 이쪽에 있는 헬스케어 쪽에 종목 몇 가지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나머지는 거의 반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네요. 많이 오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존스앤 존스는 1%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또 올라가요. 이상하죠. 유가가 많이 올라갈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이 정도에도 유가가 이 정도인데. 실제로 돌아다니고 자동차 타고 돌아다니고 항공기 타고 돌아다니고 항공류 넣고 하다 보면 여기서 떨어질까요? 유가라고 하는 건 미래 전망을 미리 반영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요를 반영하는 걸 텐데. 그렇습니다. 불길합니다. 불길합니다. 그런데 뭐 어쨌거나 아까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못 갔던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막 딱 나오고 끌고 다니면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혹시 기름 넣어보시죠? 넣어보죠? 조금씩 올라가. 한국도 올라갔죠. 한국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 저는 기름을 안 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스인데 가스가 엄청 올랐습니다. LP지요? 네. LP 작년에 한 700원, 800원 있는데 지금 거의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할 수 있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고민만. 어떤 액션을 취할 수는 없고. 싫다 이런 느낌을 그냥 계속 하네요. 그동안 차를 못 탔기 때문에 그래도 차 있는 게 고마워하면서 좀 고민만 한다는 것도 봤을 때. 고민은 해도 되잖아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고민만 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SOFI는 오늘 거래된다고 하는데 거래 시작된 겁니까? 잠깐만요. 네. 재밌게 설명해 주셨는데. SOFI. 아, 심볼만 나와 있고요. 아직은 아마 거래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모아서 나와. 거래가 됐네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SOFI가 21달러 18센트에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소파이 테크놀로자 이름으로 나스닥에서 거래가 출발했습니다. 좀 빠지고 있네요. 워낙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10달러 초반에서 쭉 올라온 거라서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뉴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빠지는 것 같은데 졸업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한번 가시면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니까. 첫 거래일이었군요. 첫 거래일. 오늘 첫 거래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죠. 그래서 일단은 IPO 2만 갖고 계셨는데 사실은 CCIV라는 또 스펙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루시드 모터스하고 합치는 기업인데 그런 약간 돈을 못 버는 기업보다는 이렇게 돈 잘 버는 기업은 제가 봐도 좋은 거니까 이런 스펙은 잘 골라서 하시면 이런 건 괜찮겠죠. 그런 거는. 원래 스펙이었는데 이 회사하고 합병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작 알아들을걸. 네. 잠깐만요. 아까 제가 제약주 여러분들 제가 기사를 좀 봐야 되니까 에버트 레버로토리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제약주. 에버트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브루펜을 예전에 만들었던 그런 기업인데 이게 주가 좀 빠지거든요. 오늘은 많이 빠지는 거죠. 이 에버트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튼튼한 그러니까 견고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5.69%가 빠지고 있어요. 빠지는 이유가 기사가 좀 나왔는데 봤더니 지금 이제 여기 나와주고 있죠. 봤더니 기사가 이런 거네요. 원래 이제 에버트가 테스트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참 그러네요. 테스트를 한 건 안 할 거 아닙니까. 다 백신을 맞아버리면 혹시 보신 것처럼 코로나 백신 테스트 수요가 이제 커트가 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 했을 때는 이제 뭐 앞으로 전망이 좀 어두워지겠죠. 그러니까 이거 참 생각도 못했던. 저거 우리나라 진단시약 기업이 있는데. 있죠. 이거 혈이 찔린 내용인데 저는 이런 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러면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관련주들은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좀 생각보다 수요가 줄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두 번 맞고 하는 분들은 일단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 좀 만약에 진짜 집단 면역을 하면 검사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기사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 주가 굉장히 잘 가는 기업이었는데 오늘 좀 빠져가지고 지금 아마 이거를 좀 길게 보게 되면. 월봉으로 보게 되면 조금 물론 조금 빠졌지만 그래도 한 고점 대비 한 14%까지 늙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외에는 뭐 아까 봤지만 대체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특별한 뭐 그게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그 특히 짙은 색깔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녹색 무슨 기사가 있는지 이 붉은색 나와주면 무슨 기사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딱 기사가 뜨거든요. 보시면서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참고적으로 알리바바라든지 진동닷컴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아마 중국의 난리 되지 않을까. 아까 중국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아마 중국 관련 기업들이 다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 알리바바가 오늘 알리바바가 아까 제가 오면서 봤더니 한 4%가 올라가는데요. 3.47%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올라갈 때 됐죠. 지금 오늘 봤더니 극찬하는 기업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알리바바 그다음에 진동닷컴 이런 돈을 버는 기업들은 한번 투자해보자.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거든요.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보십시오. 이거 차투가 쭉 빠져내려오는 모습인데 이제 고개를 드는 거니까 사실 알리바바는 저도 지금 괜찮아 보입니다. 내려온 동안 고개를 몇 번 들었었네요. 들었다가 맞고 떨어지고 들었다가 맞고 떨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맞고 지금 떨어질까 지금 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건 이제 이 차트를 만든 얘네들이 이렇게 근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뭐 안 맞습니다. 미국은요. 테크리카랑 부서가 안 맞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고 들어가시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문장님과 함께 한 3개월 시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다 들여다본 것 같은데 네. 다 왔습니다. 그럼 또 내일 또 이어서 보고하도록 하고 벌써 또 이제 자정이 다 돼갑니다. 한 시간 20분 정도 후면 아 그렇습니까? 장우석 본문장님 집에 도착하시면 자정이잖아요. 자정입니다. 지금 빨리 끝나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요? 10시 반부터 강철부대 한답니다. 강철부대래요? 아니 어떤 분이 쓰셨길래 저는 안 보는 거 그런 게 있나서 처음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쉬시고요. 네. 내일 저희와 또 만나시죠.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Сегодня.